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바람이 잦아들며 기온도 올랐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는 덜 춥겠지만 경주는 영하 1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영하권의 강추위를 보였습니다 영덕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았는데요 다행히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낮 기온은 10도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덜 춥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상 4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오르겠고요 공기질 걱정 없이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는 이틀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영덕 8도 포항과 경주 울진 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 정도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새벽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낮까지 눈이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8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울릉도 8도, 독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덜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